네, 지금부터 EC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EC2는 Elastic Compute Clou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컴퓨터 클라우드가 C자가 두 개가 와서 EC2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EC2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하면 저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고, 또 EC2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분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EC2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것과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컴퓨터는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존이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를 제어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제어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그것은 컴퓨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우선 결제를 하고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배달이 오면 그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아니면 완제품이라면 컴퓨터를 켠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웹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클릭 몇 번으로 단 1분만에 컴퓨터 한 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구매를 하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버릴 수 있나요? 물론 버릴 수 있겠지만 손해죠. 그럼 뭐 장터에다 판다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것이 호스팅이라는 서비스죠. 그래서 웹호스팅 같은 서비스를 사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기는 겁니다. 웹호스팅 같은 경우는 보통 약정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또는 6개월에 얼마를 하면 더 싸게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월 정도 약정을 해서 컴퓨터를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해도 위약금을 묻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컴퓨터를 바로 죽일 수 있고 죽이는 즉시 요금이 과금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존의 서비스들이 보면 일래스틱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어있어요. 일래스틱은 유연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유연하다는 거죠. 즉 컴퓨터 또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고 그리고 생성과 동시에 과금이 시작되고 삭제와 동시에 과금이 끝난다라는 그런 점들이 바로 이런 일래스틱이라는 말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EC2라는 서비스가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대의 독립적인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아마존 인프라에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는 이 인프라 자체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웹서버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 EC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또는 기본적인 일은 거기다 웹서버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 웹서버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하는 이 웹페이지나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EC2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것은 제일 먼저 여기는 이 수업 있죠? 인스턴스 생성을 통해서 어떻게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한 대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의 EC2와 웹서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생성한 그 컴퓨터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하고 그 웹서버를 통해서 퍼블릭하게 사용자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래스틱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부분을 줄여서 EBS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C2라고 하는 컴퓨터에다가 하드디스크를 꽂듯이 또는 SSD를 꽂듯이 어떤 추가적인 용량을 더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단계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EC2를 제어한다거나 또는 SDK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EC2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수업들도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EC2가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